째이코 różnychvestirLE 아가 떨어졌어 까꿍 제일 까꿍 제일 까꿍 대추 나가고 싶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 저녁에 퇴근해서 데리고 나갈게 대추야 알았지? 대추가 잔디밭에 나가고 싶어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수면 양말이 저렇게 컸어 우리 채이한테 딱 맞네 채이도 줄매야겠네 이제 다 커서 애기 때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더니 우리 애기 양말이 잘 어울리네 엄마 수면이 안 보여 너 뭐하니 호두 거기서 대충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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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짱 네가 들어가야 채이도 들어가지 우리 간식은 북어 트리 요깨랑 그 다음에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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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허락해 줘서 고마워 너 거기서 내가 저기다 밥 주고 물 놓고 하는 거 다 봤지? 까망아 까망아 우리 잔대밭에도 놀러오고 자주 보자 너 지난번에 회색이랑 싸우네 맞지? 응? 우리 호두랑 땅콩이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 까망아 우리 식당에 가서 간식이랑 물이랑 맛있게 많이 먹어 우리 호두랑 땅콩이 짖지도 않고 착해라 우리 애기들 너무 착해 고양이한테 짖지도 않고 어이구 착해라 어이 착해 들어가자 들어가자 땅콩아 우리 애기들 눈에 불 켜졌다 어? 귀신이다 귀신이다 가만히 있어봐 애기 좀 애기 여기서 자겠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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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여기서 잔다 우리 애기 대추야 이렇게 해봐 엄마 안 보이잖아 자기가 자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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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가 의식에서 자는거야 아까 피곤했나봐 잔디밭에서 노는 너무 피곤했어 우리 제이 아휴 우리 애기 왜 너는 대체 너 왜 그 길냥이들 지금 멸치 달라고? 아 아까 줄 때는 왜 만 바닥 먹고 그래? 그럼 나 하나만 줄게 응? 길냥이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먹을 거야? 짠 멸치를 딱 세 개만 줄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우리 숭댕이 야 이거 풀자 이거 가슴 줄 빼야지 자 빼 그래 그러면 호두부터 호두손 이쪽손 부위 다시 부위 코 아이 잘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래프도 잘했고 땅콩이 손 손 잘해야지 옳지 이쪽 손 손이 어디로 왔어? 이쪽 손 해야지 옳지 그 다음에 코 옳지 엄마 뽀뽀 세번 하나 둘 셋 잘했어 대추 대추 옳지 우리 대추 자 앉아 야 손 손 손 손 해야지 땅콩 애기인데 응하면 안되지 자 대추 손 아니 이거 핥하면 말고 이거 말고 손 손 옳지 이쪽 손 옳지 대추 부위 1초 참기 5초 5초는 참아야지 다시 V 5초 참기 그 정도면 훌륭하다 야 너희들 벌써 먹고 왔냐 대추 하나 줘야지 큰거 밖에 없냐 자 대추 자 우리 땅콩이 벌써 왔어? 체이 나가 체이야 이리와 체이 이리와 우리 애기 언제 나왔다 체이 이리와 엉망진창 됐네 옳지 우리 체이 우리 체이는 체이야 체이야 이리와 우리 체이 아이고 우리 애기 공짜야 오늘만 저거 뺏겨야되는데 체이도 먹었어 이리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손 해야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손 우리 체이 손 우리 체이 잡히나 우리 체이 잡히나 우리 체이 손 잠깐 체이 손 좀 하네 체이 손 아니 아니 체이 거야 옳지 우리 애기 우리 체이 손 살짝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더 해야지 아이구 이빠라 우리 체이 코 어딨지 우리 체이 코 코 이거는 엄마 뽑힌데 우리 체이 코 여기있나 우리 체이 코 우리 체이도 똥 주자 까망이 보니까 우리 체이 생각나네 우리 체이 엄마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응 그니까 엄마 물 지지 마 엄마 손이 그냥 맨날 빵꾸나잖아 니 이빨 때문에 도대체 그 유치는 언제나 빠지는겨 배추 너 왜 맨날 그 구석에 가서 앉는 거야 구석이 좋아 내 집인데 왜 구석에 와서 앉아 또 봤지 롱